여기 염소들이 풀밭에 앉아서 한가로 이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한 놈 어디 숨었나 어딨니? 이 놈이 새끼 염소인데 많이 컸어요 나만 보면 다른 놈 도망치는데 이 놈은 와요 와서 오늘 또 또 엄마랑 싸움 하자고 아 또 왔네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왔네 우리 염소야 이 새끼 염소가 와서 엄마 장화 냄새도 맡아보고 와서 핸드폰도 찍어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이걸 가지고 또 싸우자고 또 또 덤벼 이게 풀이 너무 높이 자라 가지고 앉으면 얘가 하하 얘가 숨어서 풀숲에 숨어버려 앉으면 풀이 너무 자라 가지고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아이고 귀여워 강아지 같아요 뿔 좀 생겼다고 이렇게 뿔 자랑을 해요 이렇게 염소들이 이렇게 배설을 하면요 이게 흙이 좋아져요 염소를 이렇게 풀어두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배설을 한 게 이게 다 거름이 돼요 염소뚱은 아주 정말 아이고 참 앞치마를 걷어서 내고 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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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날씨도 좋고 초딘도 저쪽으로는 풀이 너무 많아서 초지도 폭포해요 아 아멘